산지직송 명품 사냥산삼, 구매문의 010-3458-8716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판매물품, 사냥산삼 명절 선물세트 판매합니다. 환절기 명품 사냥산삼으로 온가족 건강 챙겨보세요. 강원도 깊은 산에서 이제 막 작업을 해서 온 애들이라 단단하고 향이 지납니다. 판매자 위성진,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한가위 되세요. 산양삼 5년근 대 7뿌리 1세트 8만원 산양삼 5년근 중 12뿌리 1세트 8만원 산양삼 5년근 소 15뿌리 1세트 8만원 산양삼 7년근 대 7뿌리 1세트 10만원 산양삼 7년근 중 10뿌리 1세트 10만원 상품성 없는 파지산 120g, 30g는 150g 1세트 10만원 내림용, 백숙용, 꿀저림용, 차용으로 활용, 똑같이 키운 5년근이라 약효는 차이가 없습니다. 포장은 3중 4중으로 고급지고 안전하게 고객님의 대까지 배송됩니다. 건강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판매장 방문은 누구나 언제나 대환영입니다. 구매문에 010-3458-8726 신약초원 모든 구매 상품 무료 택배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관리기 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고농기계 네이버밴드 www.http-c-slash-중고농기계.com 찾아라. 감사합니다.